자기 전에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으시죠? 근데 그거 다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뇌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전에 먹으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죠.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알아야 해요. 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이라도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독이 되는 음식은 정말 피해야 해요.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매운 음식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말고 먹으면 좋은 걸로 바꾸는 거죠. 함께 건강한 선택을 해보아요. 음식 첫 번째는 와인이에요. 자기 전에 와인 한 잔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하지만 그럴 때 조심해야 해요.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고 그 과정에서 티라민이라는 아미노산이 생겨나요. 이 티라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티라민은 뇌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는 혈관이 다시 팽창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레드 와인에는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막걸리나 다른 발효주, 치즈에도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 자기 전에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먹는 와인하고 치즈의 궁합은 사실은 숙면 방해하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에요. 브로콜리는 폐에도 좋고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이 맞는데요. 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가 채소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채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직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만큼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인데 이 섬유질들은 내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으로 가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먹으면 밤새 누워있는 동안에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속이 매우 더부룩할 수가 있어요. 장에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밤새내는 속이 답답하고 배도 부풀어오르고 심지어 막 복통도 있고 그래서 잠을 막 설치고 막 악몽도 꾸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자기 전에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 내가 혹시 자기 전에 이렇게 가스가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채소들을 먹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탄산수예요. 자, 탄산수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자기 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탄산수 속에 그 탄산 가스는 배를 빵빵하게 해서 복암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암이 높아진 상태에서 눕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을 때보다 식도 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 압력이 세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위와 식도를 밸브처럼 꽉 잠가주고 있는 그 위에 식도 관략근이 점점 헐거워집니다. 나사가 풀리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탄산수도 안 먹고 자극적인 음식도 먹지 않아도 이미 관략근이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위산 역류가 발생합니다. 한 번 약해진 관략근은요. 다시 조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탄산수를 포함해서 기포가 가득한 콜라라든지 맥주를 먹는 습관은 반드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네 번째 음식은요. 짭조름한 스낵이에요. 어떤 분은 과자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걸로 먹겠다면서 오징어채 같은 짭짤한 건어물을 먹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음식들은 장연동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크게 방해합니다. 사람은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분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몸속 곳곳에 노폐물을 씻어내는데요. 일종의 물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대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버려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는 저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한 염분 섭취는 독소 배출을 차단시키죠. 그 결과로 정체연 수분이 눈, 얼굴, 손발을 붓게 하는 부종으로 나타나고요. 온몸이 마치 물을 먹인 손처럼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집니다. 혈액의 염도가 높아서 혈액 안에도 많은 수분이 비교하게 되면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상시의 혈압도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고혈압 환자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다섯 번째 음식은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참 유행 피하기가 어려운데 아이스크림은 살찌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이스크림은 지방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고지방 식품인데요. 지방은 탄수화물과 달리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대사됩니다. 나쁜 지방이 포화지방하고 이 설탕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이스크림인데 림프액을 굉장히 탁하게 해요. 림프계에서는 암세포하고 싸워주는 면역세포들도 생산하고요. 또 죽은 바이러스나 세포의 시체 등 여러가지 병리적인 노폐물을 처리하는 일종의 하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냐면 그만큼 뇌에서도 노폐물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뇌에서 생긴 대사 찌꺼기가 주로 배출되는 시간이 우리가 자는 수면 시간 동안이고요. 어디를 통해서 배출되냐면 림프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는 이 후드와 뒷목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글램프를 통해서 림프관으로 이어져서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때문에 림프액이 탁해지고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치매 같은 퇴행성 변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치라면 많은 와인 또 장내 가스를 많이 생기게 하는 브로콜리 또는 양배추 복강 내 압력을 빵빵하게 높여서 무의식도 그 관략근을 헐겁게 하는 탄산수 독소를 쌓이게 해서 몸을 붓게 만드는 짬막 간식들 또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음식들은 정말 웬만하면 자기 전에는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라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